사람들 구하고 난 다음에 나갈 수 있을까? 한태석이 안 받아주면. 받아줄 거야. 새봄이 너한테 항체가 있어. 나? 그래서 서현이 핑계대고 너 데려거리고 온 거야. 세상에 오직 너한테만 항체가 있어서. 나가시마. 가만히 들어와. 가만히 들어와. 현아. 너 이거. 미안해. 말 못해서.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. 너한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었어. X am. 해야지. 바랍 que워. 가까이 오지 마. 너만 보면 가슴이 뛰고 목이 말라. 나도 그래. 네가 좋으니까. 너랑이 탈송해. 너랑 잘하고 싶으면 좋겠어요. 너랑 잘하고 싶어요. 같이 가자. 너 꼭 낳을 거야.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.